ㄹㅇ ㄹㅇ 그래그래 악샤 저격이 존나 저격해가지고 존나 대충하는 애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? 맞지 나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 아 너도 너도 느끼지 어 나 느껴져 아니 니네는 몰라 시청자들은 몰라 보고 있으니까 우린 느낀다니까 야 나 요새 최근에 이거 봉쾌하면서 계속 적팀에서 안녕하세요 이런 애들 겁나 많아 아 아 저격 진짜 많다니까 방송하면 존나 많아요 야 난 오죽하겠네 시청자 수가 씨발 막 거의다가 나는 나는 안티도 존나 많아 ㅎ ㅎ 그 만명중에 천명이 안티야 저격하려고 저격조들 데뷔하는 새끼들 50명은 있을걸 야 근데 위 애들이 더 심한거 알아? 점수 올리려고 위 애들이 방풀 더 심하게 한다? 위 애들이 안할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더 심하게 아 방풀하는건 상관없어 솔직히 방풀하는건 상관없어 방풀은 상관없어 방풀은 상관없어 나는 팀으로 만나서 박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아 팀으로 만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킨니 백게 어 아 아 참 아 아 아 아이씨이 이걸 피해 준다고? 막아줄게, 막아줄게 실드 1초, 1초, 실드 1초 아, 나이스 아이야, 실드 말해주는 거 진짜 좋았다 실드 때문에 한 대 더 때리고 뺏어 나이스 한 번 더 밀어야겠는데? 응, 나 피지를 못써 밀어도 되겠다 응, 위에 있네 우리는 바텀을 진 적이 없다니까, 안 그래? 진 적 없어 아, 바텀을 진 적이 없어 와, 우리 봉뿔쥬 되겠구나 나 VF 사갈게, 너 먼저 가 그 걸려 야, 봉뿔쥬 지금 사기야 너프 된다던데? 너프 해야지 이거 돈은 내가 알아서 벌어 야, 이렇게 라인전 다 개 찢어놓는데 지잖아 이번 판은 뭔가 근데 이길 것 같아 대답하겠냐? 하네? 다섯 개 감사합니다, 팬 가입 삐전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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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와드 할게 내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엑끗게 만트럭큐의 부메랑아마이면 거의 실신할걸? 음, 개피드 오, 대속 있나 이거? 왜 저래, 쟤? 가질 수 있나 본데? 하지마 그냥 하지마 아 이제 ㅅㅂ 역겨워서 못 나가겠다 이젠 용기하는거 같애 용기하는거 같애 어차피 우리는 그냥 가끔씩 스킬 한 번씩만 날려도 그냥 라인을 무조건 이기니까 카카오가 하고 있는 건 불러오기 질수록 넷 허허 나에게 중요한 가치는 차곡차곡 쌓여간다 이건 잡지 이거 아 타워 2대 맞았네? 개씨 말이 됩니까 이게? 초식에 있는데 안 쓰네 그냥 어차피 써도 죽으니까 그렇긴 해 타워 2대 어처구니 없게 맞았네 내가 올려다보는 건 하늘 뿐 우리 이러고 지는 거 아니지? 에이 지겠냐 이거 두 개 조합만 해도 챌린저 갈 거 같아 야 요즘 챌린저 듀오 되냐 요새? 되잖아 그치 풀렸지 듀오 음 돼 돼 그래서 이제 무조건 듀오 하잖아 아 듀오가 존나 유리해 음 요새 무조건 듀오 하더라 이 개청자 새끼들이 이게 모르는 게 있는데 듀오가 존나 유리해요 듀오가 존나 유리해 그냥 해야 돼요 버스 개XX 가세요 듀오해야 돼 이거 똥색 똥쟁이 한 명을 걸릴 수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맞아 일단은 보스 절대 혼자 거의 안 해 아 보스는 무조건 듀오해야 돼 미드나 정글 탑은 혼자 해도 돼 오 악씨 간제비하는데 오 간제비 왜 이래 나 안 죽어 나이스 완전 개피 되네 나도 개피하네 되게 세다 확실히 자꾸 뭐 온 척 해 맞지 응 와 아무것도 없으면서 쟤 넘기기 점화로 잡으려고 한다 뭐 온 거 같기도 하고 이번에 진짜 타워 깨질려고 하니까 나 다음 에이브 밀고 그냥 봉풀주로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 너가 상태가 좋아야 돼 오 왔는갑다 저렇게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플래시 감사해요 카이스 오플 아 바텀은 깨졌네 어쩔 수 없다 아 저 버거 써야 되는데 정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맞지 그냥 나 밀고 집가서 걸어가야겠다 근데 개이득인게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안당해주면 미드 미드 땄잖아 쟤 초시개 쟤 초시갠데 아 아 Q 잘 못썼 야 잠깐만 근데 특헤가 너무 혼자 왔는데 아.. 아.. 특헤가 우리 상태 좀 보고 오지 그러게 아쉽네 이건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갖다 집어 던진 수준 아니야 특헤가 그냥 꼬락 박았잖아 방금 특헤가 잘하자 앞으로 아 이런 건 호응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거 안 해야되나 악시야 이런 거 안 해야되냐 니 결정에 따라할게요 아 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냥 1목스만 주고 3목스만 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바르스 존나 컸잖아 다 망했는데 응응 요새 그 도파충들이 많은 것 같애 아아 아 우리도 이제 갑자기 말리기 시작하네 이거 탑이랑 그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그래 고고고고 애들이 소리가 안 들리나? 메뚜기 소리 들리는데? 고고고고 야 그렇게 오랫동안 견제 왔는데 바르스랑 똑같아 졌어 이제 아 바텀 쪽에서 하면 우리가 좀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카즉스 저기 아래에 있다 파밍이나 하자 휘날리면서 자 꼬리나 먹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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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살아야 돼 일단 아 근데 바텀을 발라도 게임이 부따다니 짜증나게 바텀 봐주면 좋은데 지금 아 이렇게 시야먹고 낙실하잖아 계속 개 짜증나게 진짜 피들이 탑에 붙는게 맞는데 아 근데 바텀 주독권에 있는데 왜 바텀 쪽으로 안붙지 이해가 안되네 아 그것도 그런데 트패는 왜 자꾸 궁 쟀다 써서 자꾸 뒤지는 거야 아 근데 트패 때문에 망한 것도 있어 아 트패 쟀고 자꾸 궁 쟀다 써서 자꾸 뒤지는 거야 아니 하는게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하루종일 하는게 뭐야 근데 이걸 보고 또 실력 죽었다 하는 애들은 도라이들 같아 도대체 뭐보고 실력이 죽었대? 그냥 팀들이 다 꼬라박아서 이래 됐는데 바텀 쏠킬을 4번 깠는데 4킬 땄는데 좀 봐줘야 돼 이기는 라인을 바텀 킬을 4킬 땄는데 트패가 그냥 꼬라박아서 그냥 킬 다 주고 시작했는데 이게 와드가 다 있는데 미드 빈다 가사 딘 끼냐 또 들어가는거 아니지? 내가 또 왜 키는거야? 아 파랑카드 아니 미친 일부러 파랑카드인지 아까부터 와 미친 미친 빼야대 이거 피가 없어 킬이 시가 정말 이상한데 저 새끼 하는거 도라이 도라이 같지만 조금 비비긴 했다 여기서 나이스 나이스 2차 밀었으니까 아 킬은 또 어디로 다 들어간다 다 킬이 먹었네 킬을 다 킬이 먹었네 다 그냥 골고루 먹은 것 같던데 방금은 나 하나 더 먹었어 피드에 3킬 먹었어 3킬 나 탈진 든다 리븐 들으면 걸어야겠다 너무 세다 여기여기 존나 때려 빨리 와우 날렸는데 와 여기 맞게 당했다 배로만 안 먹히면 되는데 안 먹는다 안 먹는다 테스? 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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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 찬 아아 일단 나 닌탑의 탈진이라 웬만하면 드로우는 애들 다 받아칠 수 있겠다 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해서 한 번만 터트리자 바루스랑 똑같네 이제 아 뭐야 이거 핑크 넣고 하루종일 낚시한다 쟤네 똑같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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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이거? 잡을 수 있겠어? 어차피 한대잖아 나이스 바론 먹자 바론 안들어가면 상대가 무리해주는데 이게 무리를 하는 쪽이 무조건 지니까 아 개오바인데 아니 카직스 생각을 해야하는데 왜 생각을 안하는데 어 그냥 미드 밀어도 될거 같은데 안들어가고 나 한방인데 이거 잘못 걸리면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따라가지 말았어야 돼 아 존나 이거 그냥 미드 밀었어야 되는데 애들 죽어있을 때 2차 저거 어그로 끌리면 안되는데 피딜 제가 생각좀 하면서 왔어야 됐는데 이거 한마리 살고있는거 뻔했는데 괜찮아 나템 잘나왔어 게임은 이길거 같아 아 헷갈려 그냥 시발 팀을 흐르는대로 그냥 애들 백업이나 다녀야될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나 혼자 플레이야될지 존나 헷갈려 아 메뚜기 개핀다 이거 던졌다 아 슬로우 뭐야 메뚜기 죽었다 메뚜기 죽었다 그만 따라가라 그만 아무것도 안썼는데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안썼는데 갑자기 왜 아무것도 안썼는데 갑자기 왜 뭐여 아니 저거 무적인게 너무 사기야 무적인게 그니까 아니 저거 적당히 해야 되는데 무적이 너무 길어서 뭐 예를들어서 여기 부시 여기 부시 여기 부시만 이렇게 타고 다니잖아 그럼 우리 팀이 여기 다섯명 다 있어도 못봐 우리 팀이 저기 부시 저기 정글에 다섯명이 다 들어있어도 카즈가 막 돌아다녀도 못봐 카즉스 카즉스 야 우리 모여서 미드 그냥 달리면은 좋을것 같은데 우리 물리면 피들이 궁숨 되서 진짜 좀 더 이상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올려다보는건 사낼 뿐 바론가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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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바론가야돼 이거 카직스 개피야 개피 이거지 용 줘도 되는데 저거 개똥룡이라서 캡 넣어? 응 피바라기 미드 모여서 가면 그게 답이다 모여서 가야된다 저쪽은 자르려고 해가지고 안 모여 계속 카직스로 자르고 카사더니 자르고 리본으로 자르려고 해가지고 안 모여 이거 또 밀잖아 여기에 또 이거 하고 있고 도대체 노노노노 밀지마 나이빙 아 이게 뭐 이렇게 된거야? 다같이 가고 있지않았나? 아 그냥 뒤에 있을거라 아아 이게 이렇게 되구나 아 나 강퇴좀 해야겠다 애드좀 너무 열받아서 안되겠다 강퇴좀만 해가지고 화좀 풀어야겠다 아 나 살아났어 아 미안해 나 잘려가지고 아직 바룸머프있으니까 같이 가면 되겠다 이거 라인 달래 하지 말고 그냥 붙어서 가야돼 이거 박수 고맙ety 니에 뱉 딱 뱉 데뱉 뭐하는거지? 일단 이 상자에 와 너무 나만 놀이네 이 시바 진짜 너무하고 많냐 야 나한테부터 내가 그 솔라리하고 만트라 실드 줄게 어깨 어깨 어 그냥 나한테부터 있어 나한테 내가 무조건 살려줄게 아 나 뭐 참 나 진짜 근데 카이씨가 방금 괴물위에서 들어온거 따가지고 진짜 나행이다 괴물위 뭐? 풀점프에서 오지않아 어 풀점프했어 풀점프 상대 수은 다섯개야 하핳 진짜 와 수은 다섯개 미쳤네 뭐 가야될까 템을 이거 그냥 가앤가야겠다 어 나 앞으로도 앞에 있을거야 근데 앞에 있어야 될거 같은데 타워 때릴 사람이 없어 계속 대치해서 뭐해 계속 그렇게 하면 피들 궁각이 나와 응 그렇게 하면 너가 피들 궁각 만들어주는거고 오르니 뒤에서 터벅 쳐주니까 퇴폐 골카도 있고 레시위즈도 있고 아 뒤에 있으면 터벅 누가 때려 아 이거 케이틀린이었어야 되는데 까비 아 나가지말자 나 니한테 붙을게 일단 붙어있어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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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드에 있던 방금 응 솔라리도 있어 저 여고렉 따라가자 무조건 붙어서 가야되는데 무조건 무조건 붙어야돼 무조건 무조건 붙어야돼 무조건 쪼끔 붙어야돼 무조건 야 야 퇴폐 혼자 갔다 퇴폐 혼자 갔다 아니 트레... 트레시받으면 트레시받을 해서 붙어야지 다 수군이라 특혜이니션인데 근데 우리가 함따는 훨씬 좋은거 같아 응 일만하잖아 히즈 불갑본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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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움 Dry 나는 킬크를 클레이딩으로 그냥 풀지 말고 미니언 좀 멀다 근데 미니언이 좀 멀어? 뭐로 Wouldn't it be 몸대면 안되나? 나 탈진 있어 탈진 퀴즈임 이거 빼자, 빼자 빼자 라인 관리 쥐쥐쥐 어 장르 바로 아 내 강태가 뺏길 것 같은데? 라인 관리하고 하는게 나을 것 같기도 하다 라인이 너무 크다 야 장르 때리면은 바로 먹히겠는데? 장르 주는, 장르 먹는게 더 낫잖아 그래 다운은 장르 먹는게 훨씬 나은데 아 장르가 짧으니까 바롬 보다 그건그런데 그전에 싸우면 되니까 걸렸다 이거 얘네 바롬 못 먹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 나이스 일하면 우리가 바론 쪽 우리가 바론 쪽 가자 가자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싸움 봐도돼 싸움 봐도돼 갈렸다 갈렸다 나이스 먹고 바로 타까지 이거 어깨까지 되겠다 어깨까지 되겠다 어깨기니고 재파많이 저거는 못 빠지게 저건 못 빠지게 이기겠다 이거 게임 이거는 음 이제 우리 바탕 가면 돼 바탕 나 쉴드 있어 2개 보온도 있고 3개 있고 3개 있고 뭐해서 뭐해서 뭐해 미니언 들고와서 죽는 자 미니언 들고와서 죽는 자 옩 ฟ 아 야 이거 20분 게임이었는데 피들이 성 slash 탑 첨 just 처음부터 와가지고 우리 탑탕 earned det appointed 20분게임 아니냐 이거 그니까 그니까 진짜 하하 트페가 몇 번 안돈 졌으면 20분게임이 되 하 그래도 이겨서 다행이 cliffs 잘했다 다 비슷 Sens Actually 아 근데 조합이 좋아서 좀 유리하게 가는거 같애 계속 음 조합이 근데 진짜 좋았던거 같애 이번에 아 그래도 우리 2승 1패야 아직은 음 나이스 나이스 아 2승 1패야